안녕하세요 책추님들 글로벌 메신저 코칭스쿨 지원 안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주세요 메신저 코칭스쿨은 뭐고 글로벌 메신저 코칭스쿨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두 수업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수업 기간이 한 주마다 이제 계속 연속이 되느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느냐 둘 다 4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그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 진행되는 건 자율적으로 함께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계속 되기는 하고요 혹은 후에도 계속 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매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하느냐 그리고 수업이 오프라인에서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에서 하느냐 줌으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글로벌 메신저 코칭스쿨은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셔서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요청회에서 오픈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책 추남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삶의 자유를 지키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야 근데 참 만만치 않죠 아 이런 책들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나는 4시간만 일하면 된다 이거죠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또 부의 추월 차선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고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지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기반으로 유명한 책이죠 이제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펼치는데 관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아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해 또 어쩌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가능한 삶이구나가 아 책춘함의 삶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메신저 비즈니스의 아주 정석이 된다는 책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을 또 참조로 이제 또 책춘함만의 생각을 함께 가지고 과연 메신저가 누구냐 또 메신저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도대체 메신저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메신저란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메신저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성공을 또 돕는 사람 메신저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신저가 되면 그럼 뭐가 좋나 그래서 천 하늘에 제가 항상 마음 공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의미 있는 삶과 지 또 땅의 돈 공부 물질적 자유와 인 사람 공부죠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모두 동시에 누리면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메신저 비즈니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나온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책춘함이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책춘함 코코치가 이제 메신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메신저 코칭 스쿨을 함께 이제 코코치로서 저도 제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여러분께 제 경험들을 함께 말씀드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우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메신저 브랜드 전략 앞에서 보셨듯이 제가 이제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총괄 부사장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비 7단계 브랜드 전략을 대기업에서도 쓰는 것보다도 더 발전시켰죠 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7단계 브랜드 전략 메신저 블루우션 전략 그래서 책춘함의 이제 경영학 석사 논문이 이제 벨루 이노베이션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으로는 그게 바로 블루우션 전략이죠 그래서 메신저 차별화 전략 그리고 메신저 플랫폼 전략 그래서 메신저 플랫폼 구축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신저 머닝 파이플라인 전략 그래서 메신저가 어떻게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책들은 책춘함의 아주 엄선한 메신저 비즈니스를 위한 도서들이 이제 선택이 돼서 그 책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강점은 이 메신저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 멤버들이 서로 서로 함께 돕는 마스터 마인드 그룹으로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우리 글로벌 메신저 코칭 스쿨에 참여하셨던 이제 우리 멤버님들 미국에서부터 쭉 다 함께 참여하셨죠 너무 좋은 그룹이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훈훈하고 멋진 그룹이었어요 자 그래서 글로벌 메신저 코칭 스쿨에 참가하셨던 써니텐님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메신저가 뭔지도 모르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배움이 있지 않을까 왠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함에 시작을 했는데요 메신저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어떠한 소명이 있고 어떤 순간 가장 나다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서로의 글을 보며 피드백 해주었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알아가게 되었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거울이 되어주었고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메신저 스쿨 4개월 동안 한 번씩 줌에서 만나는 정기 모임에 책춘한 코코치님의 통찰력과 발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섬세하고 예리한 코칭 자율적으로 과제를 하고 모임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임은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멤버들의 구성이 기가 막히게 좋았네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발을 들이고 알아가는 저의 영웅의 여정에 혼자라면 외로웠을 그 길에 함께 갈 친구들이 생긴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수업 기간은 끝났지만 우리끼리 만들어갈 프로젝트를 통해 진짜 메신저가 되겠구나 싶어 또다시 설레임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메신저 코칭 스쿨 지원 방법은요 카페네이버닷컴 슬라시 북튜버 하면 책춘함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공지가 되어 있고요 진행일시는 4개월간 월 1회 진행 각 기수마다 시간대가 다르니까 이것은 공지사항 참조해 주시고요 진행방법 온라인 줌입니다 자, 필수사항은 4권의 선정 도서와 간략한 레포트 그리고 메신저 코칭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또 새로운 메신저들 우리 나비 메신저 스쿨에서 여러분, 정말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 마음껏 전하면서 정말 멋진 세상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날아올라 보던 멋진 글로벌 메신저 코칭 수업에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연이 닿는 분들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